또 꼭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퍼랑 저피비어 투자가 잘 안된대요 나는 해본적 없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다 개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신강원국 슈퍼 가치전략 탄생 복리 50% 가능 벌써 제목부터 굉장히 사기 같죠 강원국이 또 사기를 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텐데 일단 영상을 보신 후에 이게 진짜 사기인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퍼 PBR 이런 지표들이 죽었다고 누가 그럽니까 일단 제가 11월 4월 추억의 전략을 찾기 위해서 죽어라고 백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권트킹이 백테스트 2를 만들어가지고 특히 이번에는 제가 이런 지표들을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참고로 제가 11월 12일날 제 주식을 전부 다 리배란싱을 했습니다 제가 4월인가 5월 초인가 그때 이제 한국 대형 가치주들이 코로나 후에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사세요 하고 저도 20개 종목이 들어갔는데 평균 수익이 43% 정도 나왔습니다 기아차가 100% 정도 오른 것 같고 나머지 애들도 꽤 오른 애들이 많고요 물론 좀 실망스러운 애들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주식 포트폴리가 43% 올라가지고 저는 조금 기뻤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자산배분을 해가지고 채권회사는 좀 까였고요 채권회사 까인 손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제가 금이랑 원유 선물로 만회를 했는데 나머지는 만회를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주식에 대해서 번 돈이 채권회사 까인도보다 다행히도 좀 더 많기 때문에 그건 좀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번에는 가치지표들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펄을 가장 잘 알고 있죠 이게 이제 조금 전 이 어르신 벤저민 그레험도 100년 전부터 저 퍼 저 PBA 주식이 수익이 높단다 얘들아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필터 없음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한국의 이제 그 모든 기업들 중에서 퍼가 낮은 49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건데 10월 말에 매수를 해가지고 4월 말에 파는 겁니다 여기서 중국 기업과 스펙 기업만 제외를 했고요 그게 이제 필터 없는 심플한 전략인데 그게 이제 총 수익 760% 복리 수익 15.6% MDD 25%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필터를 제가 조금씩 넣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저 퍼 주식 49개 종목을 살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20개로 줄여봤고 중국 스펙뿐만이 아니라 지주사와 금융사를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복리 수익이 조금 올라가죠 그리고 퍼 2 이하인 기업들을 뺐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퍼가 너무 낮은 기업 퍼가 0.8이다 뭐 이런 기업들은 보통 뭔가 잘못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너무 높게 나왔든지 해가지고 퍼가 이제 너무 낮게 보이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좀 이상한 기업들을 빼버렸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이미 처음 여기에 그 퍼가 마이너스인 기업 그러니까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들은 이미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복리 수익이 또 조금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퍼에서는 이 차익금 지표가 잘 안 통하는데 차익금이 200% 넘어가는 그러니까 빚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빼버리면은 그게 이제 수익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퍼에서는 별로 잘 안 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퍼 2 이하인 기업 그리고 차익금 200% 이상의 기업을 빼버리니까 복리 수익이 17.5% 정도로 나왔는데 그러면 10월 4월에는 그러니까 11월에서 4월에는 저 퍼 주식만 사고 5월에서 10월에는 재권을 산다 하면은 복리 20%를 벌 수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4년 야 복리 20% 벌기 정말 쉽구나 허허허 접어주는 실제 수익률이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PBR라는 수익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저 PBR 주식을 샀다고 하면은 요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어디가 높냐? 아 그렇지 여기 보면은 저 PBR 주식 중에서 그 차익금이 높은 기업들을 빼버리면은 복리 수익이 꽤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BR가 0.2 이하인 기업들도 좀 이상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망하기 바로 직전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얘네들을 빼니까 공리 수익이 또 조금씩 올라갑니다 참고로 유진 파마라고 노벨상을 받으신 이분이 PBR를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었죠 맨 처음에 벤저민 그레엄이 저 PBR 주식을 광고를 하다가 그 후에는 이 양반 슈퍼 논문들 때문에 저 PBR 주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PCR라는 지표는 식자총액을 순이익이 아니라 영업 현금 흐름으로 나누는 그런 지표인데요 퍼의 사촌동생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도 보면은 200% 차익금 이상 기업들을 빼버리니까 복리 수익이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얘네들도 전반적으로 저 PCR 주식도 굉장히 수익이 준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PCR 필터를 1, 2하인 너무 낮은 기업들을 빼버리니까 수익이 조금 좋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캔 피셔 이 아저씨가 PSR라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식자총액을 배출액으로 나눈 지표인데 80년대 초반에 만들었죠 80년대 센세이션 지표인데 여기서도 PSR가 0.21이 아니라 잘못 들었네요 0.1 이하 PSR가 너무 낮은 기업들은 이상한 회사의 경우가 많습니다 망하기 지점인 회사 여기서는 차익금 필터가 안 먹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PSR 0.1 이하 기업들을 제거하고 그 차익금이 200% 넘는 기업들을 제거해버리면은 여기도 복리수익이 꽤 좋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자 PER를 계산하는 게 보통 시가총액을 연간 수익으로 나누는 게 보통 PER인데 그거를 연간 수익으로 할 필요가 하는 게 아니라 분기 수익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게 복리수익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연간 수익이라는 것은 2분기 전, 3분기 전, 4분기 전 수익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정보잖아요 사실 새로운 분기 이것만 사실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 수익을 고려하지 않는 최근 분기 수익으로만 계산한 PER 이렇게 하니까 역시 드라마틱하게 수익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분기 PER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시가총액을 최신 분기 수익을 4로 곱한 수익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지표라고 이번에 제가 퀀티킹 백테스트를 하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왜 난 이런 생각을 못했지 역시나는 바보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했는데 뭐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6번 PFCR 이건 좀 복잡한 지표인데 이 FC라는 게 프리 캐슈플로우 그러니까 자유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워렌버프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기업이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거를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치는데 그거를 주주들이 다 먹을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또 자본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 돈을 일부러 기계를 산다든지 아니면 어디 R&D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또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 미래에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래의 수익을 대비한 자본지출 같은 거를 다 뺀 금액을 그 자유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시가총액을 자유 현금 흐름으로 나눈 지표를 PFCR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지표가 우수하고 이 지표가 낮은 기업들에 투자하면 역시 돈을 꽤 벌 수가 있었습니다 4라는 거는 이것도 4와 PCR의 한가족인데 여기서 5는 Operating Earnings 그러니까 영업이익입니다 시가총액의 영업이익으로 나눈 지표인데요 뭐 이것도 꽤 준수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지표는 EVABT다인데 M&A 할 때 자주 쓰이는 지표입니다 뭐 이것도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4랑 비슷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Alpha Architect라는 그 콘트 그 블로그 콘트 회사에서 이 지표가 굉장히 좋다라고 많이 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콘트로 같이 투자하라 이 채를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 제가 쓴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허허허허 아니 뭐 어쨌든 이 지표도 한국에서도 꽤 잘 먹힙니다 그러니까 EVABT다가 낮은 기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꽤 하나 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차익률 200% 필터를 넣으면 수익이 좀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두두두두두두둥 그러면은 이 7개 지표 평균 순위가 높은 주식들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를 바로 신광한국 슈퍼 가치 전략으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치 지표를 쓸 때 한 개 지표보다는 여러 개 지표를 넣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저퍼 주식 그거는 지금은 수익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일시적으로 높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는 저 PBR 주식 순자산 대비에서는 식가총액이 매우 커 보이는데 그래서 매우 저평가되어 보이는데 이 기업의 돈을 하나도 못 벌어 그러니까 수익이 거의 없는 그지 같은 기업이다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 개 가치 지표들을 같이 보는 게 한 개 지표를 보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개 지표에 평균 순위를 내봤습니다 아 근데 왜 8개가 아니라 7개냐 퍼는 그냥 분기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지표에 한국의 순위를 쫙 매겼어요 1위부터 2천위까지 그래서 평균 순위가 가장 높은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했는데 49개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 복리수익이 19% 정도 나오고 20개 기업의 지주금융 그리고 스펙 중국 기업을 빼버리니까 복리수익이 22%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차익금 200% 이상 기업을 빼버리니까 수익이 미세하게 올라갔는데 차이는 별로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원국 슈퍼 가치 전략 기존 전략이랑 신 전략이랑 사실 복리수익 차이가 한 1% 정도 나나 마나 이런 것 같습니다 신 강원국 슈퍼 가치 전략이라고 두두두둑 했는데 7개 지표를 쓰나 4개 지표를 쓰나 여기 4개 지표를 쓰거든요 이 전략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 전략은 퍼, PBR, PCR, PSR을 쓰고 이 전략은 그 4개 지표 플러스 퍼, PFCR 그리고 EV, EBITR을 쓰고 퍼, 분기 퍼 를 쓴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조용주를 붙였다 에헴 그러면은 복리 5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 강원국 슈퍼 가치 전략 복리 50%도 가능이라고 했거든요 십가총의 하위 10% 주식에만 투자를 하면은 이 전략이 복리 50%가 넘어가는 걸 보고 저도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네 원래 전체 주식에 먹히는 전략들을 소용주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보통 수익이 이제 확 올라갑니다 그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래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어떻게 전략을 바꿔봤냐면은 반길이 밸런싱 그러니까 1년에 2번 사고로 파는데 시총 하위 10%에서 신 강원국 슈퍼 가치 전략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개 종목에서 지주사, 금융사, 중국사 그리고 스펙사를 빼가지고 돌려보니까 총 수익이 16,454% 10월, 4월이 아니라 1년 내내 돌리는 전략이니까 MDD는 좀 올라갔어요 50%인데 복리 수익이 44%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익금이 높은 기업들을 빼니까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은 안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필터를 넣습니다 필터는 뭐냐면은 제가 각 지표에 뭐 예를 들면은 뭐 PBI 0.2 기업은 빼고 퍼에서 이제 2 기업은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개 지표에다가 필터를 적용을 하니까 복리 수익이 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복리 52% 나쁘지 않네요 MDD는 높다는 게 좀 흠이지만 자 그래서 이 PX 패밀리 퍼, PBR, PC예요 다 P로 시작하고 그래서 PX 패밀리라고 하는데 이 가치주들은 한국에서 역시 잘나갑니다 또 꼭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퍼랑 저 PBR 투자가 잘 안된대요 나는 해본 적 없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다 개뻥입니다 네 저 퍼, 저 PBR 주식 한국 아직도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분들한테 저는 반박을 아 이미 했네요 아씨 반박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 그래? 아 맞아 저 퍼 잘 안되는 거야 그래 너 고퍼 투자해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들의 돈이 나한테 넘어오는데 아씨 내가 실수를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차익도 200% 이상의 그런 부채가 많은 기업들을 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필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지표마다 너무 이제 지표가 이상한 기업들은 필터로 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역시 소용주의 위력이랑 복리 50%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디스클레이머가 있습니다 Past performance is no guarantee of future performance 그러니까 과거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더라도 미래는 절대로 이런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싶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자 이 소용주를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사고 팔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거래량 필터 같은 것도 좀 넣어보고 그리고 슬리피지를 제가 지금 전부 다 1%로 가정을 했습니다 사고 파는데 그게 이제 너무 작은 거 아닌가 그럼 슬리피지를 좀 넓혀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런 걸 제가 다음 영상에 조금 연구를 해볼 겁니다 네 물론 과거에 복리 50%를 벌었다고 미래 50%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뭐 그러나 복리 50%를 벌었는데 갑자기 미래 14년 동안에 얘가 복리 5%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더 준수한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견을 해봅니다 뭐 14년 후에 다시 한번 보시죠 그때가 언제냐 2044년이죠 제가 2044년에 이런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 보겠네요 내가 14년 전에 신강완국 슈퍼가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되었을까요? 하면서 영상을 또 찍겠죠 근데 몇 샀냐 그때 50이 넘네요 애휴 재미있는 이 영상인데 제가 아무리 봐도 굉장히 유익한 영상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유익한 영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그렇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Catalonia 시청해주신 감사합니다.